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드디어 25,000명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24,985명이 되었더라고요. 15분만 들어오시면 금세 25,000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나서 내일쯤이면 25,000명을 달성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또 휴일이니까 영상 올리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미리 찍습니다. 25,000명 거의 다 왔지만 이제 조금 모자라요. 15분 오늘 저녁 안으로 15분 오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상품 25,000명 상품 아주 제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20개를 준비를 했네요. 개수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개수도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상품도 굉장히 알차요. 상품 설명 조금 이따 해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25,000명이 되기까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이 아주 많았고요.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우리 다육이랑 하초랑 채널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빨리 빨리 성장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푸짐하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1등, 2등분은 좀 화려한 색깔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3등, 4등, 5등분은 제가 이렇게 이거 협찬받은 거예요. 협찬받은 상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협찬받은 상품도 좀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에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고 알찬 그런 정보와 다육이와 하초에 관해서 열심히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1등부터 5분에게 2만 5천명 나눔 이벤트를 할 건데요.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1등 상품에는 여기 1등, 2등 상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1등이고 이거는 2등 상품이에요. 1등 상품에는 제일 먼저 요 앞에 있는 거.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한 개랑 프레뉴우. 프레뉴우 아주 예쁘고 동글동글하게 밑에 자국까지 나오면서 아주 예쁩니다. 프레뉴우 그리고 요거 가장 예뻐요. 요거는 실루엣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실루엣. 그리고 요거는 8천대 철화예요. 1등 되시는 분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2등 상품도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웨스트 레인보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후레뉴우 짱짱하게 달궈졌습니다. 후레뉴우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잘 이렇게 연그러진 그런 후레뉴네요. 2등분. 그리고 실루엣은 얼굴이 하나인 것입니다. 2등분은요. 1등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1등분은 실루엣의 얼굴이 두 개고 2등분은 실루엣의 얼굴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천대 철화. 요것도 아주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8천대 철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철화는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쌩얼하나 이렇게 철화로 철화끼가 있는 철화, 8천대 철화. 너무 멋지게 지금 수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등은 웨스트 레인보우, 후레뉴우, 실루엣, 8천대 철화. 이렇게 해서 1등, 2등분은 거의 똑같은데 실루엣만 얼굴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3등, 4등, 5등분 보여드리겠습니다. 3등분은 처음에 후레뉴우 이거 두 개짜리, 얼굴 2두짜리 하나 하고요. 원종길바, 원종길바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조금 어렵죠?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협찬받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후레뉴우하고 원종길바하고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는 에오니움, 데커룸까지 모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별빛 다육에서 요거는 이렇게 협찬을 받은 겁니다. 3등분에게는 요렇게 후레뉴우, 원종길바,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 에오니움, 데커룸 이렇게 3등분에게 4가지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분에게는 요것도 제가 이제 협찬을 받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교배종이라서 이름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데에 이제 별빛 다육이 아니고 웰다육에서 요거는 협찬을 받았는데요. 이름이 없어갖고 그냥 두 개만 갖고 나왔어요. 좀 많이 해주셨는데 한 10개 이상 해주셨는데요.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두 개만 갖고 나왔고요. 뭐 이렇게 실버스타 하고 뭐 이런 게 같이 교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종길바 하나 하고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 그리고 에오니움, 데커룸 4등분에 요렇게 드릴 거고요. 5등분에게도 요것도 이름 미상인 SP인데요. 요게 너무 멋지죠.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요거랑 원종길바랑 가스테 알로에 델타 라이트 하나랑 맨 끝에 5등분 에오니움, 데커룸 좀 5등분이라 좀 크기가 작지만 요것도 짱짱하니 예뻐요. 요렇게 해서 이제 5등분까지 이렇게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주 푸짐하지 않나요 상품이? 세어보면 개수로는 거의 20개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이렇게 이벤트 상품을 걸었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댓글에다가 그냥 참여한다고 응원의 댓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첨이 되시면 저의 이메일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이벤트 날짜는요. 오늘 토요일, 오늘 16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응모를 해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날짜는 오늘 11월 16일 토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 11월 24일까지 응모해 주시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요. 11월 25일날 할 겁니다. 다섯 분의 당첨자를 발표해서 고주 안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신 분에게 고주 안으로 요거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상품이 아주 푸짐해요. 달기 상품이 푸짐하니까 요거 행운의 당첨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더욱 해피하고 더욱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